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 품에 자란 아이야 내 너와 함께 있었고 난 너와 함께 있단다 내 너의 삶에 굵고 그쳤고 난 그걸 통해 너를 만났다 내 너의 기도를 맘에 풀고 내 나의 응답을 참았단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 손에 자란 아이야 내 너와 함께 있었고 난 너와 함께 걷는다 내 너의 버려진 맘은 안다 광야의 길 잃은 양의 마음 하지만 그날의 기억해라 난 너의 영원한 목자란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 품에 자란 아이야 나는 너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간단다 나는 너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간단다 구주안부터 황서율까지 우리 아이들의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이 자네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해 함께 세례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선서 죄송해요 선서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이 훨씬 센스있어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의 믿음의 근거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품에 있는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의 피로시슴과 성녀에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아야만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 자녀를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자녀에게 성경과 찬송을 가르쳐 가르쳐 하나님을 경험하며 잘하도록 힘써 양육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아멘 손 내려주시고 진짜 올라올까요 한 분씩 우리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김찬송 우리 함께 아멘으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고백하는 천지홍 지홍아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장주한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신서우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지안 성부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황서율 성부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윤우재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 정인우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김하준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따뜻한 물입니다 아이들 경기 안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같이 아멘으로 하다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김시온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석예온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 구주안 구주안 주안아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장은호 성부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 아준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 기쁨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박은우 오 조용히 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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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람 이 아현 아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김가을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장하민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다은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 유설아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 가을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신 아버지 가을일을 부르트해서 21명의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부모의 신앙에 근거하여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 싸우니 이들이 자랄 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장성하여 이들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할까요? 이 시간에 공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세를 받은 구주안외 21명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경산주안교에 세례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의의 이름으로 공파하느라 아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유아세를 받은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이 자리에 한번 우리 부모님들 아 부모님들 다 여기 계시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축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올라와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함께 손 내밀어 찬양할까요? 자녀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개가심이 놀랍고 놀랍고 놀랍다 올라오셨으면 좌우에 한번 같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질게요 주변에 한번 놀랍다 놀랍다 놀랍시 우리 한 번 더 자녀에게 향하신 자녀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개가심이 여호와의 개가심이 놀랍고 놀랍고 놀랍다 놀랍다 우리 손 내밀어 놀랍시도다 아멘 놀랍고 놀랍다 놀랍다 놀랍시도다 놀랍시다 그랬 Ivan 감사합니다.